네 시청자로만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그룹을 다 센서 수치조입니다. 2022년 3월 13일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르니우 지역에서도 공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방대의 정보에 의하면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구조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체르니우에서 공습을 인해 총 10건의 화재가 발생되었으며 이 중 8건은 진화됐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우의 군사훈련장의 러시아군에 의해 공습받았습니다. 이곳은 폴란드 국경에서 24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하르키우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공군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볼로바카의 모습입니다. 볼로바카는 러시아군에 의해 함락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반군들이 볼로바카를 지나 마리오볼로 직결 중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반군들은 볼로바카의 병원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무기가 발견되었다며 병원의 무기들을 우크라이나군이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종의 민간인 방패를 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볼로바카에서 우크라이나 반군이 우크라이나 보병 전투차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교육시키는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 마리오폴의 우크라이나 해병대 모습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파괴한 방갑차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미콜라이오 지역입니다. 폭역의 여파로 인해서 마을이 완전히 반파된 모습입니다. 구조대가 무너진 건물 잔해 아래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모습입니다. 미콜라이오 지역에 있는 한 공장입니다. 이곳도 역시 러시아군의 폭역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된 모습입니다. 다만 현재는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러시아 국방부에 의하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야전지휘소를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대전차기를 통해서 적에 대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거두었습니다. 올렉산드르 단일 이후 우크라이나 전 국가안부 국장은 러시아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같은 발트 상국에도 군사적 도발이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제한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을 참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한 러시아 정부가 SNS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대거 매수해 친 러시아 성향의 게시물이나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대중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